계속해서 보시면 지역, 화, 인, 위, 겁. 인성격의 인성을 화요. 인성을 화하는 건 뭐예요? 인성을 화하는 것은 위, 겁. 겁제가 되는 경우. 인성은 기본적으로 누굴 생겨주죠? 나를 생겨줘요. 아를. 그런데 나와 같은 급에 뭐가 있어요? 비경과 겁제가 있죠. 그래서 이 겁제도 어머니, 그러니까 인성은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는 나만 생겨주는 게 아니라 내 형제들도 생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겁을 생겨준다. 그래서 지어, 어디어디에 이르러서, 뭐뭐뭐까지 이르러서 보면 화인, 인성을 화. 화는 뭐예요? 설계시킨다고 그랬죠? 인성을 설계시켜서 위, 겁. 겁제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성을 설계시켜서, 인성의 화에서 겁제가 되는 경우 기, 버려버려요. 뭘 버리냐면 기, 지, 이, 취, 재관. 그것을 버려버리고 재성과 관성으로 나간다. 그러면 뭐죠? 자, 재성과 관성으로 나간다. 여기는 그게죠? 재생관이고. 자, 이렇게 되면 이것들을 버려버리고 어떻게 된다? 재성과 관성으로 나간다. 조여, 조지부 명, 조지부의 명이 그렇다. 병호, 경인, 병호, 계사. 자, 여기 계사의 명조가 즉 변지, 변하고 우, 변도 변한 것이다. 그 말이죠? 또 변하고 변한 것이다. 어떻게 변한가 볼까요? 자, 병호일주가 이노래 태어났는데 자, 밑에 사옴이 화고, 이노술 화국이죠. 불받아죠? 화가 됩니다. 여기도 화고 여기도 화예요. 그럼 뭐죠? 여기는 재성이죠. 재성이고 개수는 뭐죠? 관이에요. 재관 있고 비견이 여기에 있죠. 자, 그런데 이 화, 화가 뭐죠? 비견이 너무 강하죠. 그렇죠? 너무 강합니다. 전부, 또래가 전부 화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재성을 나눠가질 수가 있죠. 너무 강한... 그런데 재성을 나눠가질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운이 재성을 나눠가질 수 있는데 재성이 너무 옵죠. 밥그릇은 한정되는데 달라드는 형제들만 많으면 피곤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된다. 자, 그런데 뭐 합을 하는 게 있나요? 인이 뭐죠? 인성이 없고 오는 뭐죠? 겁제가 있죠. 원래는 겁제인데 인호술 화국으로 가면서 자, 인은 뭐죠? 인성이 뭘로 바뀌었어요? 겁제로 바뀐 거죠. 약간 화인위겁이라는 게 이 말이에요. 자, 인성이 병화에게 있어서는 인성인데 인호술 화국이 되면서 뭐다? 인성이 화, 겁제로 바뀐 거죠. 자, 이런 이야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인목이 천간의 병화가 투출했으므로 인성격이고 자, 인목이 정관 개수는 무근이고 개체성 경금은 유근하다. 비경겁죄의 중증, 목생화의 생조로 일관이 왕성하다. 인성, 인목이 인호술 화국으로 화하여 비겁이 되었다. 자, 이게 뭔 내용인지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인호, 화, 인위, 겁. 여기서 아까 명조에서 보면 자, 인호술 화국에서 인이 인성이었죠. 인성이 뭘로 바뀌었어요? 인호술 화로 되면서 화하와 병환을 보여요. 비경겁죄죠. 그래서 겁죄가 되었다. 경, 경금은 재성이고 개수는 관이죠. 그래서 경계, 재관, 가용. 그래서 재성과 관성을 쓸 수 있다. 소, 석, 애석할 석자죠. 안타까운 것은 그 말이죠. 소, 석자, 안타까운 말은 뭐냐면 재성과 관성이 무근이, 뿌리가 없다. 그 말이죠. 자, 경금이 밑에 뿌리가 있어 없어요. 사무, 경병, 인호술. 뿌리가 없죠. 개수도 마찬가지고 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재성과 관성이 뿌리가 없다. 만약에 개사, 여기 개유 혹 개해가 되었다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개사가, 개사가 아니고 뭘로 바뀌었다면? 개유, 유나 그다음에 개해. 해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되냐? 재성과 관성이죠. 그러면 운, 행, 재, 관, 지, 양. 그리고 운이 어떻게 해요? 재성과 관성운으로 흘러가 버리면 흘러갔다면 전정, 전정은 뭐예요? 전도. 우리 전도를 희망하다고 그러죠? 그 전도가 갱. 다시 한 번 원대였을 것이다. 자, 여기서는 여기에 화가 전부 불바다하면서 강하죠. 이렇게 재성 하나, 관 하나인데 만약에 개사가 아니고 개해거나 개유여성으로 되다 이건 뭐죠? 재성이고 개해는 뭐죠? 관성이죠. 이런 식으로 갔더라면 재관의 방향으로 또 운까지 흘러줬더라면 굉장히 전도가 위망했을 것이다 라는 정도의 해석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짧으니까 하나 더 마저 보겠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다시 한 번 유인, 투, 칠살. 자, 인성이 있고 자, 내가 있고 그다음에 칠살. 살생이죠. 살생인. 이런 관계인데 그런데 이 겁제, 겁제, 이 존사린. 그런데 겁제, 겁제로서 존사린. 재성을 겁탈해서. 재성은 여기가 있죠? 자, 재성은 여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있다? 겁제. 겁제가 나타나서 내 재성을 분탈하죠. 나눠가는 거죠. 그런 것을 나눠서 뭐다? 칠살을 남겨놨다고 하죠. 그래서 이 존사린, 인성을 남겨놨을 때 역유, 역유 귀격이다. 그건 귀격이 된다. 왜 그럴까요? 가령, 경술, 무자, 갑술, 의뢰, 시야라. 볼까요? 갑목 입장에서 자울이니까 뭐죠? 인성이죠. 이거는 재성이죠. 이것도 재성이고요. 경금은 칠살이죠. 칠살이고 을목은 겁제죠. 그런데 겁제와 칠살이 합을 하죠. 이렇게 가버리면 재성이 무토, 술토, 술토가 있고 인성은 뭐예요? 이 사이에 있죠. 인성이 토국수로 제극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인수가 굉장히 약해지죠. 이런 부분이 있네요. 이런 경우는 연, 그러나 착격, 이 격은 필격, 필격보다 결국 난, 간, 보기가 힘들다. 어려운 난자, 볼간자. 의, 마땅히. 마땅히. 의, 세, 상. 자세하게 꼼꼼하게, 자세하게 그것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죠. 한번 볼까요? 해석해놓은 거. 월지, 자수가 일주, 간목과 간목을 생조함으로 인수격이다. 그렇죠? 무토, 재성과 경금 칠살. 경금 칠살이 청간에 있으나 겁제, 을이 있어서 경금 칠살과 합으로 순화시키고 있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설하고 병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술, 이거를 볼까요? 경술. 자, 차조. 이 명조에서 무술지토가 있었나요? 무술지토. 자, 차조. 이 명조에서 무술지토. 무술의 토는. 자, 무술의 토는. 무술토죠. 토는 포위, 자인, 자수인수를 포위하고 있다. 자, 수생목이니까 자수가 인수예요. 그런데 무토 세 개가 빙 둘러싸고 있죠. 자수를 포위하고 있다. 토국수로 극을 해볼 수 있죠. 어쨌든 이것을 자수인수를 포위하고 있으니 취을, 을목을 취하여 목극토로. 자, 이게 을목, 자수가 쭉 포위되고 있으니까 을로 하여 무토를 극을 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취을목, 을목을 취하여 극제, 무토, 극제, 무토를 극제하고 그리고 이 전살인, 뭐죠? 이거 뭐죠? 이거는 칠살이죠. 살과 인후되었어요. 자, 여기가 인성이 있죠. 이 두 개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술 중, 이 술도 속에는 술 중 갱, 장, 정화, 식신. 정화가 이 속에 숨어있다는 거죠, 정화가. 술 신정부잖아요. 그리고 비, 자, 인, 인, 성, 소, 탈, 능, 소, 능, 탈. 그래서 오다이기를 수국화로 칠살이 어떻게 해요? 자수가, 자수인수가 이것을 능이 분탈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 말이죠. 을목은, 여기 을목은 갱, 다시 한 번 더욱 유생화짐이 목생화로 생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기운이 있다. 길씨 남장, 길씨 남장되고 유병이 유궁여라. 병이 있지만 뭐다? 유궁, 궁호하는 바가 이루어졌다. 구제가 되었다라고 하면 차, 기, 소위, 위, 기여라. 뭐다? 이것이 크게 뭐다? 귀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읽어볼까요? 해석권을? 이 명조는 무토와 술토가 자수인성을 포위하고 있다. 그렇죠? 을목을 취하여 무토를 극제하고 칠살과 인성을 정소시킨다. 그리고 술 중에는 정화식신이 소장되어 있으나 숨어 있으니 자수인성으로부터 탈식하지 않게 하며 을목은 또 화를 생존하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기신이 암장되어 있고 병이 있으나 또한 궁호하는 바가 있으므로 이러한 연유 때문에 귀하게 된 것이다. 여기 있나요? 기시 남장, 기시 남장되어 있고 유병, 병이 있지만 그리고 유궁, 궁이 있게 되니 차, 기, 소위, 위, 기여라. 이것이 뭐다? 기여라. 이것이 이것 때문에 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유 때문에 귀하게 된 것이다. 이런 거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수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